1. 3. 4. 내가 누리지 않는 트즈 같은 곡이죠 코코! 4. 5. 5. 5. 5. 5. 5. 5. 5.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게요. 좋은 게임은 산도알 보물을 찾으랍니다. 어떤 게임인지 보시면 알아요. 네 보물 찾는 게임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보물을 찾는 건데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가 되게 높아요. 한 3라운드 부터 나이도 높을텐데 여기서 게임을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거. 뭐가 재미있냐. 모자. 모자가 존나 재미있어요. 그렇지. 나 개잘해 이거. 거의 그냥 이제 에? 그 뭐야. 신의 눈이야. 쉬워요? 개쉽습니다 이거. 초반에는 좀 나이도 쉽게 나와. 가자. ... 이거아님 이건데? 이거아님 이건데? 이거다! 아아아 아깝다. 놓쳤어 중간에. 잡았쥬? 이거쥬? 흐흐흐하하ㅎ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 흐 아 이 정도 해야 어마이식 짬밥이 있다. 어? 이거 모바슈드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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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아 졸랑 잘 보이죠? 나중들 진짜 졸라 어려워. 자 뭐 뭐가 재밌냐 원숭이 존나 재미고 현상수배 존나 재미에 해군가자 이거 뭐.. 어 뭐야 해전의 성을.. 아이고! 졸댓다! 이게 능죄문자인데.. 아잇, 잠깐만! 이건 젠자! 성머리 포인트.. 아,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이런 시기 봐, 잠깐만! 이거 뭐 그만이야! 이거다! 2번이다! 오! 왜? 사루나! 좋아! 어어.. 어어! 그렇지, 대각? 오케이! 아, 이거다! 기본 귀여워 팩도 안 해보셨네요! 사루나! 됐다! 파! 한번 읽어보라고요? 노랑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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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다! 이제 하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10초 안에 하냐! 오케이! 양쪽에 노랑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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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성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망치망치! 야, 바로 다운로드! 보통 인간이면 여기까지 할 수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요 자, 원숭이 재미없고 출발! 재미없고 쉬운 게임! 아, 이거 노잼인데 자, 버비! 자, 이거 진짜! 아니, 자! 헷갈려 뒤지겠네! 좋아! 양쪽 뼈저기! 양쪽 뼈저기! 야, 양쪽! 잠깐만! 양! 이놈! 아,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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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양! 에이버트! 에이 맞는데? 아, 잠깐만! 설레기에서 주자! 맞는데? 왜 안 눌려요? 아, 이렇게! 아, 대가리 내밀 때 하면 되네! 어업! 야, 저는walk에 찍어서! 그 그, 숨 mere면 게임이 아닌데? 아니, 숨 mai not 게임인데 이거는? votre cannula 아무렇게 귀여워 줌 오케 껌장마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런 목숨 하나 잃었어 지금 벌써 지금 내 백원이 마지막 백원 마지막 라이프가 남은 거야 자 뭐야 이거 동전 졸라 재밌어요 동전 졸라 재밌어 무조건 해야돼 이거 그거 알죠? 그 RV 태블릿 그 대필이랑 똑같아요? 연속을 맞추는 것이 비교야 맞지? 고! 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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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도끝 도끝 도 도 나이스 유지하네 김 그!! 나이스 유지하네 굿 따따라라따라라 아우 힘들어 자 다음 3번은 걸리면 X댄다 보시면 되구요 그렇지 3번 걸리면 X댄다 이거 X댄어 에임 싸움인데 호랑이가 맛있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게 총을 잘 써야되요 이거 어려워 이거 배고파 오케이 됐다 이제 어려워 됐다 됐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야 다 왔어 이제 마지막이 진짜 어려워 어 아 나이스 해놨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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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은근 피지컬 좋은데? 망치 이제 보스 나와요 무슨 빨간색깔 해정 나올거야 자 일반인의 마티노소는 여기입니다 여기부터가 조금 이제 일반인들 마티노소 원코인으로 힘든 곳 벽을 밀어서 헤라클을 납작하게 만드세요 그래 무슨 키를 입력하면 되니 버튼을 계속 빠르세요 오케이 뒤졌어 가자 꺼져 하하하하하하 보너스 게임 목수 100등 오키압 게임 차례에 부딪쳤어 쫄깃으로 봉을 웃으세요 이거 알아? 아우 아휴 아 이 자식아 돈 내놔 이 자식아 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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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적 슬러그 컨트롤이야 하나씩 다 먹었다 이거 포인트 오브 안하냐고요 아싸 이거 인정인가요? 보너스 게임 맞는데 이야 바로 성공 고 그러면은 어 오케이 이 스테이지까지 스테이지까지 이 코인 이거 포함입니다 이 스테이지 거기거든요 그 해양 그 해녀들 그 해녀들이 있는 곳이 이 스테이지거든 거기까지 가보자 고 여깁니다 여기를 이 코 안에 깨냐 못 깨냐 오케이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가 졸라 어려워 이제 게임이 그냥 깨지 못하게 났어 저거 탄탈이다 여기가 진짜 어려워 자 모아이 졸라 어렵고 행운 가야돼 모아이 하지마 나 원숭이 까먹었어 제한시간 내 이거 이거 밀어밀어 그 4호선 1호선 교과야 1호선 이제 공채험 오케이 그 1대 파는 리버스야돼 xp xp 이 연탁기를 왼손으로 오케이 x자 xxx x자라야돼 손가락 오케이 잠깐 바꿔 바꿔 잠깐만 こ Jasmine 가겠다 правильно 모 Pierce ıl 올 GA Ich limitations 그가 뭐야 차 어쩔 수 없냐 뭐어야나 원숭이 쉬운게임 가자아 가즈아 펜 이런이를 빠져 보인다니깐 내가 그 하나가 움직이던가 집중하면은 다 보여 자, 이소룡가자 맞춰오!!!! 빙수면 안한대 빙수 맞췄 올 오케 레벨쳐 오오~~ ㅎㅎ hemen fruits 어 어깨 아빠 UF Vä Kolleginnen 잠깐만! 모아해도 어렵고, 원준이도 어렵고 출발해도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지? 다 어려워 저 템탑 UF가 뭐였지? 기억이 안나 모아이는 똑같은거 맞추기고 UF 원숭이도 기억 안나 원숭이 해보자 이거 뭐였지? 원숭이가 꼭대기 할 바다를 먹기 하세요 어떻게 해? 레버를 좌우로 이용해서 타워를 돌리고 버트로 산을 올라가라고? 졸라 귀엽.. 졸라 귀찮네 아 이거 어려운거잖아 어 쉬운데? 이거 리버스로 하자 연탄은 왼손이 더 빠르거든 야 이거 애새끼가 어떻게 해요? 이걸 씨발 존나팔 돌려왔는데 이거 그냥 왼쪽으로 못찍기 실패하면 주는거네 네 아 한번 주고 쉽게 해줍니다 다시 어려워져요 어려운 돈다먹기 아 봐주네 이게 결정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 좋아요 휴 이거 진짜 피지컬 진이다 야 다 어려워 하하하 UFO 가자 오케이 나에게 배관있어 UFO가 사라진 곳은 어디일까요? UFO가 3대만 뭐 유대 UFO가 3대만 3고를 선택합니다 시마 잠깐만 잠깐만 흐하하하하 지금 지금 야 어렵지마 에? 날 배관에 꼼짝 못한구만 지금 하자 이제 이타치도 울고갈 독수리 실력이네요 너네 에? 태그맛 월드컵 때 눈치 깠어야지 에? 나 이런 남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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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스전과 배관 봉인 오케이 아이씨 자 보스전입니다 이제 아 배관 봉인당했어 자 마지막 보스 이번 2라운드 마지막 보스 아니네? 더 있어? 맞아 이래서 어려웠지 오케이 아 배관 봉인 이거 게임선택을 해도 될까 혹시? 흐흫 흐흫 게 게임선택은 배관 가능? 오케이 아 물고기도 어렵고 시마 기구도 어려운데? 물고기에 야 어떡해 배가 없으면 내가 못 깨 이거 가장 앞쪽에 사용치는 물고기는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라고 심겨서 하하하하 젓됐다 하하하하 야 배관이 없으면 안 돼 이거 으어어어어 놀아 놀아 야 동체집 좋네 은근근이 좋아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알려줘 이거? 그니까 대충 처음에 보다보면 이제 아니 앞이 어디냐고요? 아니 봐봐 얘 봐봐 대충 얘를 기점을 잡아봐 노랑을 잡아 노랑을 잡고 노랑을 보다보면 이제 노랑보다 앞에 있는 애가 있어 그럼 걔를 보고 걔보다 앞에 있는 애를 찾는 거야 야 재능이 없다 얘 잠깐만 야 다 올라오는데 X 됐다 시발 배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끌난다 시발 어떻게 하지? 아 어떡해 야 배관을 끼고 난 기억력 안 좋아 원강고 원강고 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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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닥 자 왼쪽부터 왼쪽이 이제 원강 고닥이거든요? 위하님 오른쪽입니다 이건 찍기에요 돼지니까 위겠지? 이건 젠장 펭개 원 돼 펭개 원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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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개 원 데 펭개 원 펭개 원 펭개 원 펭 원 오케이 그래서 배관 이제 마지막 버스거든? 깰 수 있어. 하드모드 가끔 걸리거든 진짜 운없음이. 그때 그걸 죽었다고 했는데 아 어떡해 다 어려워 씨발 가자! 야 이 젖에 타! 남들과 다른 사면차을 어떻게 타자 아이씨 아! 누르는 거야? 야 응애 모드 싫어 아냐? 이렇게 한 번도 괜찮았어. 색깔 하나 다른 걸 찾아야 돼 1번 아! 대충 알겠다. 방법이 있네. 초반에 색깔 6개가 나오잖아. 그 색깔 6개 중에 없는 색깔을 찾는 거나 아니면 그 없는 색깔 중에 하나를 대충 이제 축축해서 찾으면 됩니다. 팁이 있네. 이렇게 잘 알아요. 동체실에다가 좋은데? 드디어 28세만에 재능을 찾았나 주려? 이거 틀린 그린샥디 프로게이머 할까? 자 보스 별입니다. 아유! 이게 폭탄 밀기였을 텐데 잔깨만 생각하는 프레디 까먹었어. 뭐였지? 연타일 거예요. 보통 못 낀 끈은 끈적 탈출하세요. 어떻게 끊어? 레벨 레벨 아! 그냥 그냥 바로 끊어줄게요. 레디 고! 뭐 여유롭죠 이거는? 예오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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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남았어요. 예예 와 나 잘한다! 자 배팅 해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하기 전에 배팅 드리고 성공 드리고요. 자 이제 3스테이지 2코인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3스테이지는 이제 고인물이 아니면 거의 못한다 보시면 돼요. 레츠고 카드 모드라는 게 가끔 나와. 그래야 진짜 무조건 이제 막 코인 한 3-4개 녹아버리는 그런 하하새끼 쓰닌 이전 아 안되겠다 이거 10개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됐네? 대관이 있자 대관이 있자 대관이 있자 대관 금지 풀렸어 여기 대관 쓸거야 대관쓰는 무적이지 자 인재구출 졸라 어렵구요 뿅망치 재밌구요 주사위가 진짜 대관이 깨지거든 어떡하지 기구? 기구? 기구 무적 일단 기구로 일승하자 주사위 진짜 어려워 나 배관이야 자 따라라따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따 팽고 팽돼 뭐야 고 고대 팽 닭 고대 팽답게 고 돼 팽 닭 개 고 돼 팽답게 고 돼 잠깐만 여건데 고 원 돼 고 원 고 원 야 이씨 고 고대 닭 고대 닭팽 고 돼 고대 닭팽 고대 닭팽 고 대 닭팽 고 대 닭팽 고 대 닭팽 나뭇잎 나뭇잎 마을을 부순다 하 하 하 하 나 허준형 야 몇 개니까 가자 하 백암만 있다면 잡밥이지 나랑 개설아 맞춰라고 쉽지 쉽지 달 하락 걱정마 5초가 얼마 Cop과 3초 좀 내꺼야 4개 여덟개 12개 18 16 20개 어어 감동 재발 버리노 야구 언 문 Entscheid 닭 사람 ué 형 os 12, 16, 20, 24, 어! 14! 4, 8, 11, 15, 10, 7, 18, 22, 아하하하! 야, 너무 이지한데? 아, 배가 안 써도 돼요, 이지앗어. 근데, 탱운! 안 돼! 부숴, 존댓같아, 씨발! 이거 졸라하면 돼! 이거 원큐에 가야 돼요, 모든 발판을 밟고!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야, 야, 고민을 해봐. 이거 졸라, 야, 잠깐만! 이거 되돌아가게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되돌아가게 되나? 한번 해보면 알겠지, 그래? 그러면은... 아, 이거 되네! 쉽네! 아, 장난하네? 옛날에는 어렸는데, 애들에게 어렸지, 이거 뭐 그냥 경험해. 야, 왜 이렇게 쉽게 나와? 싫어요?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나와? 삼촌에 갈 수 있어. 나이스! 야아... 이게 좀 메커니즘이 애매한데, 하다보면 돼요. 죽어라! 마녀! 하하하하하하 백함시 해볼까? 백함시 해볼까? 백함시 해볼까? 아,af다보운 одна? Melanie가 알고 있어요. 이거 쉽네 옛날에 비해 옛날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가? 왜 이렇게 쉽냐? 옛날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야 발..발모 어렵고 행운하자 하지마 우치야 허준형 이거 없이 해볼까? 없애야 재밌되는데 없애야 재밌되는데 에이씨 이거다 왜 깨는지 모르겠지? 아니 대관없이 이 정도 동체시라고 아니 야 잠깐 성은 안 돼 나 성은 안 돼 성은 안 되고 인쇄 굴치 어렵고 발모하자 아니 어려운데 이거 약간 그 추리 추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어 사과 결장 젖불로 deutsche 남시 equals 그리고 넣는 척도 있네 세끼들 흐흫 Partnership 야 넣는 척은 뭐야 아 너무 쉽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아니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건가 옛날에 진짜 얼어졌어요 아 둘 다 얼어내 망치 타이밍 기압 느낌 인질구추 에잎 성은 안된다 성은 안된다 성은 할까 배가 없이 난 박치라서 기압 어려워 새끼 기압이 망치 가자 이상하 봐봐 이거 어려워 에잎이 그리고 그것도 있다 봐봐 이거 무조건 중간에 왔다갔다 반복하는데 한번 이제 스트라이트 샷도 해줘야 돼요 저번에 시민들이 위험해 아 뭐해 아 뭐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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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맞으로 좋아 좋아 깼다 이건 이거 100안에 또 사용 못해 무조건 피지컬이야 야 잠깐만 옥스타 잠깐만 cv o också cv 방금 쳤으면 이긴거죠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판자 왜이래? 실화냐? 아 잘했어 으아아아아아아 아 판자 이게 병순이잖아 야 이제부터 풀 배관 간다 죽어라 마녀 됐잖아 건물에 불 들은 놈보다 나쁜데 돼지마녀다 야 어떡해 구라지파 존나 맛없는 것만 남았어 잠깐만 나 동체지로 주잖아 그렇지 않아? 너 동체지로 주는데 이거 배관 써? 아 보여줄게요 이걸 왜 썼지 배관을? 너무 쉬운데? 아 너무 쉬운데? 아하하하하 야 나 동체지로 왜 이렇게 좋아? 아이 너무 쉬워 가자 이건 풀 배관 해야돼 자 풀 배관 가자 해관 이건 배관이야 시발 도도 속도 봐 오케이 빨강 빨강 해 주고 그 다음에 빨강 초록 초록 1번 우와 미쳤다 진짜 파랑 파랑을 찾아 파랑 그 다음에 초록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희 뭐 성문 기준하는거에요? 아 그러네 성문 기준이 있네 왜 이걸 이제 말해요 성문 기준 초록파랑 초.. 초.. 초..파..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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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아 왜 이렇게 쉬워? 이제.. 이제 한건 어떻게냐구요? 대충 대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최정점에 맞추는건데 가자 진짜 이제 더이상 없어 가자 어우 자 내가 누구 허준혁 웃지야 왼쪽이 허준혁이다 젠장 다 어려운거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다 어려운데? 출발가두다 기합하면 한 5콘 빨려요 기합하면 한 5콘 빨라 시간대 A는 차를 아이씨 뽕뽕뽕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강아지 미슨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공격 아이씨 망 장기야 미안 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발 와 아 야 초반에 진짜 일초 일초 멍때리 이거보다 해보네 우와아 우와 너무 어렵다 모자만 잘해 동체실은 다 괜찮은데? 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보스까지 에이프를 가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동체실 안해도 되는데? 굳이 저거 바본데? 왜? 아 이게 방법을 아니니까 편안해 마녀 돼지마녀 컷 자 마지막 버스까지 원콜이거든요? 이게 게임해야되지 않나? 나의 노예로 만들어주마 아 맞아 이거 골지역까지 빠르게 눌러면 전쟁에서 쉬운데? 캣노만의 하트를 아래로 피워 아아 이러면 힘드네 레디 고 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시바 시바시바시바 하트가 하트가 존납이야 가스 야 뭐야 아 이건 추상했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아 이건 확대 여기서 마지막 버스때 보통 튕기거든요? 이 탄트알 정품특성상? 일단 봅시다 마지막 버스를 가는지 안가는지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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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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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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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보너스죠? 안 튕기고 엔딩도 많아 아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튕겨 이 게임 특성상 여기서 튕겨야돼 안 튕겼다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이제 이제부터 뭐하냐면요 이제부터 마지막 삼촌한테 1대1으로 다 겨룬 다음에 마지막 버스를 도달해요 그 마지막 버스에서 튕깁니다 이 게임이 근데 안 튕기면 상관없구요 그럼 마지막 버스까지 3코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 3코인 이제부터 이제 이제 시작이야 사실 이제 애들 장난은 끝이야 잠깐만 야 이거 고르고도 빨라졌네? 조사할거죠 이제 모든 게임 최고나 이거 배관 이거 이제부터 배관살문화 이거 윤회한 다 써야돼 생강사입 좋아 이제부터 모든 모든 나의 능력을 다 써야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안 돼 아까 했던거죠 이거 고난아 야! 나를 아무리 무시해서 그럴 지에 이것이 고졸의 진흥이다 고기, 고기 하지 마세요. 고기 절대 하지 마세요 고기 하면 좋대요 이제 이제부터 고기 하면은 그냥 내가 뜯기는 거야 정문 기준 높아 촛발 이거다 높아 촛발 아! 잠깐 못 봤어요! 자, 저 옆으로 오케이 빨파파 노초 빨파파 노초 빨파파 노초 빨파파 노초 빨파파 노초 빨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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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여기서 뭐 끝나네 촛노, 촛노, 빨 빨파, 촛노, 빨팔파 촛노, 빨팔파 촛노 빨 촛노, 빨! 빨팔파 히히히히히히히히 흐으히흐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흫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흫흐흐흐 어이 어이 우치야 허준혁 물고기 하자 물고기 하자 걸 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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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게 보면은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할 때 그때도 살짝 뭉쳐 그때도 봐야돼 이거 시작하나서 보면 안되요 워이브할때도 봐야돼 시작과 동시에 이 게임은 시작이야 시작전부터 시작이야 자 기구 기구 뭐였지? 기구 까먹어 행운하자 제발 불 불 불 싸지르는거 아닌데 아 오케이 가자 에이 네 지금 기다려줘 베스트 드라이브 허슈러 갈게 에이 자기 내가 맞다고 이게 이거 이게 실마디 개댐랜드다 에이 야앗 어머 야 이렇게 힘이 센데 굳이 문제풀이 해야되냐 주인공아? 아따 길쭉이 아 기구 고기하지마 고기 절대 하지마세요 잠깐만 자 괜찮아 백안있어 백안 가자 우치야 이쪽 힘을 벌자고 원게 돼 원게 돼 닭 원 게 돼 닭 원 게 돼 닭 원 게 돼 닭 원 게 돼 닭 원 게 돼 닭고 원 게 원 게 돼 닭고 여기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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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ㄷㄷ 아 ㅅㅂ 개.. 개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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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닭고 대원 개닭고 대원 개닭고 개닭고 대원 아.. 힘든다 Even 사르나우스 절대 못한다 아아허 평 not 안 돼 좋템탑! 대포콘이 인질법을 볶으려고 그랬는데 나쁜 대포콘 인지를 납치하다니 ㅆㅆ 이거 ㅈㄴ 어려워요 하자 100으로 달려 넣어주냐 ㅃㅆ ㅃㅂ ㅃㅃ ㅃㅋ ㅃㅆ 쓰읍 씨바스 야 이 새끼 너 드랍.. 야 드랍통 줄어들고 있다 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야 드랍통 얼마 없다 아아아하하하 드랍통 덮 Side 너 드랍통 없네 야 오목성 녹았어 실화냐 실패하냐? 실패하냐? 오후 박성 녹았어 에이 안될지 너? 동전 동전은 이제 베스트 오베스트로 해야되는데 일단 둘 둘개 다 좋아해 동전이 그나마 나 110m일걸? 내가 이기로 지금도 되면 무조건 딱딱해야돼 동전이 그나마 스킬 90m 좋아해 개인적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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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퐁퐁퐁퐁퐁 휴 야호 어.. 힘이..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이제..이제 힘이 빠진다 오케이 UFO 나 UFO 잘해 동체실로 보여주냐가 여기 다섯개 나올거에요 내겐 해 내겐 쉽게 lives ow County 야나 잘 네파 람이 나뭇잎 마을을 부순다 그것이 나의, 나의 역할 X댔다 다 어려운데 야 다 어려운데? 16K이 뭐냐 이거? 그 변나네? 아 이거 타이밍에서 치는거잖아 X댔다 이거 X댔다 세이코인 다 날리겠네 osenellschaft 스치 알과 끝다 끝도 끝고 아, 이 제 일어난다! 이 제 일어난다! ㅎㅎㅎ 아! 한 번 안 왔다! 아 뭐야! 야! 그런 거에 마지막 콜 나냐 이거? 이거 마지막인가요? 코인 몇 콜이죠? 이제, 이제 마지막이었나? 마코인 포스위라고? 괜찮아! 오자! 동생 실행만 다 깨자! 존댔다 이소룡으로 끝까지 가야돼! 다섯 개 이소룡 다 해야돼! 레디! 레디! 고! 야 잠깐만! 이 일렁 왜 기울어? 잠깐만! 존댔인데? 레디! 고! 야! 나 진짜 개빠렸어! 오! 미쳐 실패! 레디! 고! 우와! 우와! 얼굴 빨개짐! 레디! 고! 말 드렸다! 레디! 고! 하하! 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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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날렸다! 펀치라! 데프콘이! 아! 데프콘이라 펀치해서 날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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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시럽을 잘하는데! tiden 뭐야 이거 뭐하기 어려워요! 성! 성이랑 비슷한데! 야 꼬라지 보이냐? 야! 너무 어려워 안 해! 이건 왜! 아.. 할만한데? 잠깐만 나 재등충호준형 할만한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실화 아니야? 다 틀렸어 뭐야 고기 클리어 5만원 미쳐 야 고기 가보자 고기 클리어 5만원 미쳤네 고기 졸라 없다 이거 그냥 100도 지진이야 100도 지진 가자 고기 클리어 5만원 미쳤네 초반들 오른쪽 있는 것 좀 존나 꼬아 고기 클리어 고기 클리어 야 이 시바녀들아 그 땅을 처음 들면 내가 잘라줄 수가 없잖아 고기 클리어 고기 클리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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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엏 끈이라 거Mart 이렇게 según 뭘 보여주지? 렛츠고! 위에 아니면 아래거든요? 아래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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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발 이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다 아 그 눈 아파 하도.. 하도만 있어서 사로야 이제 아파 아깝다 이거 위.. 왼쪽 월조에 그냥 왼쪽 아 진짜 한택차에 너무 아깝다 무섭다 아하 아하 못하여도 진짜 못하겠다 이거 딴 데모가 맞췄다 그 하나 보면은 그 하나가 뭔가 좀 색다리게 보이긴 해요 어렵진 않아 발목 프레임이 끊겨요? 없이 해봐? 정품 사서.. 상도 유지하고 상도 유지하고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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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틀렸냐 왜 올라와 야 너무 쉽다 야 경호일 수 다 따지면 그냥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여기면 안되네 꼬을 수가 없다 걔다 업데셔? 내일 혹은 10시 쯤 나올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버스입니다 여기서 보통 튕겨 전 정포밀 안 튕길거에요 아마 진짜 안 튕겼네 실패 안돼 내가 말했잖아 항상 여기서 튕긴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운명의 딸기원의 탄투알 재밌게 즐기셨나요? 저의 그 동체실형 동체실형은 진짜 좋다 재능을 좀 알아가네요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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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